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1차 무역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관세학원은 5월달이 새학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대비 강의가 5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맞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1년 동안 어떻게 학원이 돌아가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관세사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혹시 태어나서 관세사라는 사람을 처음 본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럼 많이 없네요 그럼 다들 보셨어요 관세사라는 사람들을? 1년에 90명? 작년에는 좀 많이 뽑긴 했지만 한 100명 정도밖에 뽑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일반적으로 접하기가 쉬운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관세사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 설득을 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저 관세사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잘못 들으시고 관제사 관제사 아시죠?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야 넌 문과가 그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탕대 가서 기죽지 말라고 좋은 얘기 좀 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경품 추첨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인권을 드리는데 그 추첨번호는 여기 이제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강의실에 보시면은 내가 참여한 이벤트 그 다음에 설명의 접수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추첨번호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빨리 그 핸드폰으로 이제 자기 번호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건 크게 세 파트예요 그래서 관사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과목들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공략 방안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교수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각 과목을 다 길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개원 10주년 기념 프로모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로 이제 개원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가지 좀 혜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2013년에 그 관세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FTA 관세전문가 뭐 관세무역 관련 여러가지 자격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기관으로 이제 처음 창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세사 학원이 서울에 몇 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타강사 그런 분들이 과목별로 여러 학원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다 합치자 모자 해가지고 이제 2013년에 처음에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됐죠 여기 이제 이사 온 거는 그래서 좀 더 넓은 데서 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옮겨왔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세사 학원 그 부분에서는 거의 한 7,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장점은 첫 번째로 뭐 이게 가장 크겠죠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상이 다 10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1타 2타 강사님들이 다 모여 계시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제가 16기 관세사거든요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 기수 작년 기수가 39기예요 그리고 올해 합격하시는 분들이 40기고 그럼 저는 16기니까 몇 년도에 합격했게요 별로 안 궁금한가? 16기면 여러분들 99년도에 합격을 한 거예요 99년생 있어요? 없나? 네 그래서 벌써 꽤 오래됐죠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학년 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강의한 연도만 벌써 몇 년도에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계신 강사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관세사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관세사 학원 그 수험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 강사님이 없어요 다 현직에서 일을 하시고 낮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보통 이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님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또는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대부분 본부장 이상급 대표급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많은 또 업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나중에 합격하시면 또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 받아야 되죠? 수습 교육 같은 것도 받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는 관세사가 없으면 약간 비비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찾아와서 물론 비타 500 한 박스 들고 그죠? 와서 아잉 이러면 또 수습을 또 받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많이 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선배님이다 생각하시고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의 활발한 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객이 누구죠?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이 그럼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답안지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다 그렇고 대학원을 많이 다니시고 현직 교수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박사예요 비웃었습니까? 어머니? 네 그 국민대 아니고요 네 저는 그 학교 안 나왔고 아무튼 박사고 저도 겸민교수를 한 2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의 모임이 학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역학회라든가 관세학회 이런 학회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요즘 학계 트렌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요즘 되게 중요한 이슈가 어떤 건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시험에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출신 합격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또 뭐 큰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벌써 24년 차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법인들이 있는데 혹시 혹시 관세법인 아시는 데 있어요? 이름 들어보는데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법무법인 하면 김현장 다 알죠 그렇죠? 회계법인 뭐 한영 뭐 삼영 다 알죠 삼일 이름 다 알죠 근데 관세사는 아직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관세업계에서 가장 큰 법인이 이제 세인관세법인이라는 곳이에요 최근에 혹시 인천 영종도 가보셨나요? 공항? 가다 보면 이제 영종도 공항 거의 다 가서 보면 오른쪽에 물류 자유묘역지대가 나와요 창고 같은 거 보셨죠? 롯데 면세점도 있고 신라 면세점도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가장 큰 창고가 하나 새로 지어졌거든요 그게 세인관세법인에서 지은 물류창고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세인관세법인이 S고 나머지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는데 거기 법인 대표님들하고 저희랑 비슷한 동기이거나 한두 살 뭐 형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또 그런 지원 뭐 채용 어떤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이왕이면 우리 학원 출신한테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장학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보신 분들에 대해서 장학금도 드리고 현금은 아니고요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 현금을 드리면 술 먹더라고요 술 먹길래 술 처먹지 말라고 어머니들이라고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간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90% 할인을 해드립니다 예전에는 100% 할인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마상을 좀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를 열어드렸더니 그걸 팔더라고요 아이디를 돈 받고 마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는 아니고 90%는 네가 내라 지금 그러고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람을 느끼는 게 저렇게 장학제도를 통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매년 나오고 있다는 거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저희 학원이 왜 훌륭한 학원 훌륭하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면 엄청 그렇구나 좋은 학원인지를 어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처음 요걸 해봤는데 그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합격자 축하연을 열어요 축하 파티를 강남 큰 연회장 빌려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우리끼리 그냥 뭐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술 먹고 놀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습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인이라든가 뭐 한주 또는 A1 관세법인 이런 탑 관세법인 몇 개 업체를 초청을 해서 그 축하연 자리에서 바로 그냥 채용 박람회를 열었고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이제 꼭 관세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시반이 다 있죠 그 안에 관세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저희랑 MOU 매진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할인도 추가로 해드리니까 MOU가 되어 있는 학교인지는 여러분들이 데스크 가셔서 문의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3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고 14년부터 저희 학원 출신의 관사들이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에 거는 그 전체 90명 중에 78명이 저희 학원에 수강 기록이 있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차 모의고사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나오고 있고 뒤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다들 일어나서 단체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아우씨 막 이러는데 찍고 나면 좋잖아요 그죠? 사진 달라고 다 난리예요 자 그래서 2019년도 좀 있고 2020년도 합격자들은 정말 좀 불운한 분들이죠 왜? 단체 사진이 없었을까요? 집합금지 때문에 못했어요 못했고 이제 2021년도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원래는 90명씩 뽑아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16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지금 2차 시험이 우리가 주간식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말 그대로 서술식 시험이 맞았어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2차 시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단답형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다음 사항에 관련된 것 다섯 가지 손가락이 왜 이래 다섯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다 쓰면 무조건 뭐예요? 만점인 거죠 그러니까 서술식으로 쓰면 채점하는 사람이 어떤 재량권을 발휘해서 좀 깎기도 하고 플러스 점수를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단답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쓰면 다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60이 넘으면 제도상 다 합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60이 넘는 분들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수습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합격했을 때는 합격의 기쁨이 되게 높았는데 막상 지금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수습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많아졌고 또 하나 또 엎친 데 덮친 게 뭐겠어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경기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수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계속 단답형식으로 나온다면 90명 이상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예 확신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관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세사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혹시 무역학과 있으신가요? 국제통상 뭐 관련된 과 전공 네 저 회색 옷 입은 여학생 가장 먼저 손 들었는데 어 회색 자기 옷 회색이잖아 예 그 혹시 국무사나 무역영어 자격증 갖고 있어요? 어 시험은 안 봤어요? 혹시 관세사하고 국제무역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다 자격증이라고 하죠 예 무역 관련 자격증 국무사 보세사 뭐 원산지 관리사 국제무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관세사랑 국무사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개업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더 본질적인 답을 원합니다 뭐가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통관? 네 말이 짧으시네요 농담이에요 우리가 보통 면허란 말 쓰죠 면허 운전면허란 말도 쓰고 또 뭐 의사? 의사면허란 말도 쓰고 자 의사 면허가 없는 분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불법이죠 말 그대로 철컹철컹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법률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친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의료법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운전 못하죠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쉬운 거긴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관세사는 관세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8대 전문직이라고 하죠 8대 전문직은 변호사, 별리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등등 이런 8대 전문직은 뭐냐? 관련된 법이 있어요 변호사법, 회계사법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국무사가 국무사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관세사는 관세사법이라는 게 있고 그 관세사법에서 여기 보면 주요 업무 나오죠 이러이러한 업무들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관세사만 할 수 있다고 법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면허 내지는 특허를 받은 사람들이고 국무사는 그냥 관련된 지식이 좀 있다 이런 시험을 거쳤다 그 정도를 입증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관세사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뭐다? 면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직에 응시한다는 걸 프라이드를 갖고 계셔야 되고 또 레어템이잖아요 레어템 1년에 100명밖에 안 나오는 아닌가?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관세사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관세사는 수출입되는 물품을 다루잖아요 그죠? 그럼 물품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사의 업무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많은 곳을 방문해야 되고 부산항,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구경도 하고 전 한 번 뭘 봤냐면 이건 전 트라우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습받을 때였는데 벌써 20년 넘었죠 인천항이었는데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를 짓는 약간 턱이 이렇게 있고 거기 끝에 있는 긴 돌멩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게임이라고 그래요 나무 쌓아놓으면서 하나씩 빼는 거 젠각 게임 그런 식으로 교차해서 얘를 쌓아서 파레트화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는데 그게 뭔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갔죠 딱 봐도 이건 돌멩이인데 근데 위에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걷어내니까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위에서 보면 이제 우물정차처럼 해놨고 거기에서 사람 힘으로 못 걸어올리고 힘이 드니까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양파망 알죠? 큰 양파망, 사람도 들어갈 만한 큰 양파망이 지게차에 걸어서 쭉 올라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게요? 어휴, 마약이면 큰일 나죠 마약이면 큰일 나죠 뉴스에 나오죠 뭐가 나갈게요? 뱀이요 희만한 양파망에 지게차로 쭉 올라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금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자는 몸에 좋다고 하면 많이들 드시니까 그죠? 밀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것도 보고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돼가지고 어느 법인에 들어갔는데 그 법인이 마침 BMW를 수입하는 BMW 코리아가 고객이에요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거래업체가 구찌, 펜디 이런 거 수입하는 업체야 싸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다 다만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제값 주고 사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는 수입 원가를 다 알잖아요 어우 아까워 어우 이걸 어떻게 사 그러니까 당장 선물을 사야 돼서 이걸 사긴 사야 되는데 수입 원가를 알아요 그러면 이 돈 주고 못 사는 거 아까운 거죠 아무튼 관세사가 되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시험은 뭐 매년 거의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항상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1차 시험이 치러지고 이제 6월 말에 2차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1차 시험은 어젠가? 그저께 발표가 났죠 올해 합격자 그 다음에 10월 중순쯤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과목당 40문제씩 해서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 문제로 치러지고요 그래서 4과목이에요 관세법, 무형, 영어 1교시에 이제 2과목을 보고 2교시에는 내구소비세법하고 회계약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규정상으로 이렇습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주관식 논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2차 시험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50점 문제, 긴 문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단답형이 5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총 4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그 다음에 관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4과목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기준으로는 똑같이 객관식 시험처럼 평균 60만 넘으면 합격이 돼 있는데 기존에는 90명을 딱딱 칼같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서술식 시험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수 조정을 해가지고 90명을 맞춘 거였거든요 근데 단답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좀 힘들어졌다 요즘에는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세사 합격하면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이쪽으로 거의 97, 8%가 다 이쪽으로 많이 가죠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물류기업에서도 관세사 수요가 좀 있습니다 통관치급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관세법상 용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종합물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물류기업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글로비스 그렇죠 글로비스 현대차 싹쓸이 하죠 그죠? 예 또 뭐 있을까? CJ 그죠? CJ GLS도 있고 또 뭐 대한통... 아 어차피 CJ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특송 있죠 DHL, FedEx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관세사들은 자기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이 없이 어떤 업체든 통관 영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관세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물류를 이제 이행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 통관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물류기업이 자기 화주 물건 말고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사를 고용해서 통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HL이나 뭐 FedEx나 이런 쪽 특송 쪽으로 가면 어우 정신없어요 거기 있는 관세사는 하루에 막 수십만 건씩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에는 다 올바른 적법한 물건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대마도 있고 이상한 하얀 가루도 있을 수 있고 관세사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상한 거 걸리면 다 관세사 오라 가라 막 이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쪽도 좀 바쁜 좀 그런 게 있고요 다만 이쪽에 있는 관세사들은 굳이 영업을 하러 다니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관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신입관세사를 필요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쪽은 경력직 관세사들이 주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세법인이나 통관지급법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일을 하시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만나거든요 만나게 됐을 때 이쪽에서 여러분들을 좋게 모시면 자네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뭐 대기업 가면 좋죠 간판은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관세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 기업의 직원인 거지 관세사는 아니에요 관세사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게 좀 힘들어졌죠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게 되면 관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가산점 5점 네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이면 큰 거죠 평균 5점이니까 자 그런데 그 뭐 지금 정부가 공무원 수 줄인다고 하고 있고 가뜩이나 관세직 공무원은 되게 적게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아마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바늘구멍이라고 해야 될까 더 할 것 같아요 암튼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렇게 많이 뽑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회계법인에서는 그래도 관세사들을 좀 많이 뽑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자체 관세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관세사를 좀 뽑는데 회계법인에서 만든 관세 법인은 주로 업무가 통관보다는 여기 밑에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심사 컨설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뭐냐면 그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업체를 털러 오는 거를 세무조사라고 하죠 관세청도 이제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이제 한번 털러 오겠죠 그런 걸 이제 심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실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세금을 탈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견이 의견이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업체를 대신해서 이제 어떤 대신 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보통 심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회계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예 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관세대부 외국에 많이 나가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어때요 그냥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여행 많이 가세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건을 이제 통관 단계에서 관세사들이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도 직원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쓸 기회가 많냐 거의 없어요 영어를 잘하면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조건의 관세사 이제 새로 신규 관세사들이 있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법인 입장에서는 신입관세사를 뽑을 때 이왕이면 어떤 관세사를 뽑겠어요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이왕이면 뽑겠지만 그럼 막상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여행 가서 많이 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세사인데 외국 가서 샤넬백 사갖고 들어오다 걸리면 어떻게 돼? 관세사라 얘기하지 마 진짜 창피해 죽으시니까 관세사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으니까 세금 신고하세요 네 자 그래서 관세사가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냐고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한국고용정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연구기관이에요 국책연구기관이고 여기서 2년마다 한국지갑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데 거기에 보면 관세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10년째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무역을 안 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죠 여러분도 똑같은 교육 받았나?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그죠? 전체 면적이 70%가 산지고 자원도 없고 그죠? 돈 벌 먹고 살 건 우리 몸뚱이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량이 점점 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지금인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무역적자 무역적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랑 별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세사 입장에서는 꼭 무역적자가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수입량만 많아지면 돼요 수출입량이 많아지면 우리 관세사 입장에서는 계속 먹고 살 게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무역적자라는 게 수출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수입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관세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통관 물량만 많이 있으면 가슴으로는 가슴으로는 대개 우리나라 경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아싸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죠 소상공인들 되게 힘들어 하셨고 학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관세사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가세요? 관세사세요? 관세사 이전에 외국 여행을 못 가요 그 다음에 식당들 다 9시면 문 닫고 막 이러니까 4명 이상 못 모이고 하니까 돈도 못 써 먹을 것도 못 먹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직구하거나 쇼핑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배달음식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물량 물동량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자 다 뜯어내고 다 화물기로 전환해가지고 물건 운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관세사는 그닥 뭐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 네 점점 좋은 직업이란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무역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 무역량이 증가하는 한 관세사의 일자리는 줄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합격한 39기 합격생들 관세사 합격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는 2013년부터 나오는데 관세사 그 학원에 또는 찾아오는 관세사 준비한 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좀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에는 2600명 정도 됐다가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3500 아 여기 2015년에 보시면 38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최대였긴 한데 2017년에 보시면 2차 시험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차 경쟁률이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이제 빡세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점점점 줄어가지고 올해는 2181명이 이제 시험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그나마 시험장에 찾아온 거는 1600명밖에 안 돼요 500명이 노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합격 합격률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1차 합격률이 한 25%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 합격하신 분이 405명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내년 2차에 실제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적으면 2차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차 경쟁률이 4대 1밖에 안 됐어요 3명만 제끼면 돼 옛날에는 15명을 제끼어야 됐는데 이제는 3명만 제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문나면 또 또 많이 몰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16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많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저희한테 응답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보면 남성이 84명 그 다음에 여성이 85명 한 명 더 많긴 하네요 여기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관세사는 전문직 중에서도 우리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 관세사가 뭐가 이렇게 좋아 보이던가요 예를 들어 회계사 왜 안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무역을 하고 싶어서 많이 듣던 회계하기 싫어서요 라고 왜 얘기 안 해요 회계사 시험 보려면 이수학점 있는 거 아시죠 경제학이랑 이수학점 따야 돼요 그 다음에 토익도 있어야 돼요 시험 보기 드럽게 힘들어요 시험 한 번 보려면 이수학점 있어야 되고 토익 있어야 돼요 근데 관세사는 그냥 와서 보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네 자 암튼 일단은 우리 남학생들이 요즘에 보면 좀 그래요 수석도 요즘 많이 놓치고 있고 학원에 오는 사람들 실강을 봐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많더라고요 남자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비율 압도적으로 20대가 많습니다 75%가 20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뽑다 보니까 30대도 23% 그 다음에 40대도 이제 2% 4명 그 다음에 심지어 50대도 한 분이 작년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근데 50대 2분은 현직 세무사시라는 거 세무사시인데 욕심도 많아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면 안 되나 관세가 또 한 자리를 또 차지하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차 유예 비율인데 동차하고 유예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동차는 같은 해에 1차와 2차를 함께 붙는 걸 말하는 거고 유예 합격자는 이제 전년도에 1차 합격하고 다음에 2차를 붙는 분들 말하는데 아무래도 뭐가 더 유리해요 동차보단 유예가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으로 3배가 높습니다 유예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내년 1차는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년 동차 합격을 하시든 또는 내후년 유예로 합격하시든 내년 1차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동차로 가시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험기간인데 일단 크게 봤을 때 그 전반적으로 평균 수험기간이 여기 나오나 다음 장에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31개월 이렇게 나와 있죠 전년도까지만 해도 합격생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38개월이었어요 거의 이제 40개월에 육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평균 수험기간이 좀 31개월로 줄었는데 여기 보면 변태 같은 분들이 좀 있어요 최소 수험기간 유예생은 18개월 심지어 동차예요 동차 합격생이 14개월 만에 붙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특별한 분이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열심히 좀 해보시면 뭐 잘하면 내년 동차 아니면 내후년 유예라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72개월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대분 박수 쳐드려야 돼요 이런 분들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차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차도 약간 좀 나눌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1차 2차를 처음 다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럼 동차 중에서도 생동차라고 불러요 생동차 그러니까 생동차는 1년에 빵명 아니면 한 명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동차는 여기 나와있지만 36개월 그 이상들 장수생이 좀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3년을 봐요 3년 그 회계사 같은 경우는 1차를 3년 안에 못 붙으면 저부란 말이 있어요 1차 어려우니까 근데 관세사는 3년 안에 못 붙으면 좀 생각을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2차 시험을 준비가 된 상태로 두 번 봤다 근데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1차를 붙고 이 유예로 1년 동안 공부해서 2차를 봐요 떨어졌어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난 잘 썼는데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이랑 뭔가 내가 코드가 안 맞았어 그렇다 쳐 100번 양보해서 그럼 나는 이제 3동차로 다시 한 번 준비해요 자 그러면 그 관세사 시험 제도가 동일한 과목을 2년 연달아서 들어오시질 못해요 다른 교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3동차로 시험 봤을 때는 다른 교수님한테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도 까였어 그럼 누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죠? 거기서 1년을 또 버텨 그럼 처음 만났던 그분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재수에서 더 좋은 대학 가는 사례를 많이 봤나요? 공부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꼭 성적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3년차, 4년차, 5년차 합격하더라 나도 그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건 지고 들어가는 거고 나는 무조건 2년 안에 끝낸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안 됐다 그럼 1년 더 한번 해보는 거?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지 어차피 공부 길게 해야 된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 말씀 아시겠죠? 3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안에 난 끝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커트라인하고 평균 점수인데 이 평균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건 1차 시험 보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바로 다 시험 가서 경험 삼아 보잖아요 백지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점수가 낮은 거고 일단 합격자들의 점수는 대충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차 점수는 아무래도 채점하는 교수님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고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시험이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합격자들의 출신 학교별 현황인데 매년 이거는 조금 바뀌긴 해요 근데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 학교에서 좀 역대 배출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 고시반 이런 걸로 지원도 많이 하는 학교는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건국대가 11명으로 1등을 했습니다 건대 있나요? 건대 없어요? 없군요 네, 자 2등이 중앙대, 중대 있나요? 오, 중대 화이팅! 네, 자 그 다음에 경희대, 동국대, 외대가 7명씩 해서 공동 3위가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 동국대, 외대 화이팅! 네, 학교에 먹칠하지 마시고 전통을 이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 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건 좀 바뀌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학교가 안 좋다 뭐 관세 따고 나서도 취업할 때 약간 좀 불이익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90명을 뽑는다고 하면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 많지는 않지만 서울대 학생도 있고 뭐 연고대 학생도 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우리가 굳이 머리 아프게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럼 10명은 접어줘 그래, 오케이 가 그럼 이제 나머지 80명이 남잖아요 근데 80명이 학교를 보면 되게 다양해요 뭐 서울에 있는 학교도 있고 지방대도 있고 뭐 어떤 학생은 그냥 검정고시 출신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있지 않나? 그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죠? 항상 잔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냥 잔소리로만 들었죠 그죠? 그땐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았고 대학 좋은 데 가야 되는 차량은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그렇게 살고 보니까 막상 대학 오니까 어때요? 좋은 데를 갔어야 되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강해지죠 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건 있다? 예를 들어 중경외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한테 앵기진 못하겠지만 바로 위에 있는 학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인정해, 걔네들? 아니지, 내가 고등학교 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마, 내가 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니들, 아유 씨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번 다 풀어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학교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학교가 아니라 생각이 돼도 한번 지금 고등학교 때 못한 공부를 지금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사 공부하는 거 고시 공부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판단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공부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랑은 좀 다르긴 하죠, 멘탈이 고등학교 때는 안 하면 혼나니까 엄마한테 등짝 맞으니까 그죠? 근데 학원 안 가면 집에 전화 오잖아요 근데 이 학원은, 성인고시 학원은 여러분을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학원에 안 오면 제가 여러분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누가 학원에 안 왔네요 이렇게 전화하지도 않아요 학원에 안 오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평가받을 때 2차 시험장 가게 되면 와, 저도 그렇게 떨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이 막 떨려요 그 수험 번호랑 마킹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떨리는 이유가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었다는 의미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살고 나서 그때 내가 공부에 미쳤었지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한번 해보세요 좀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믿어요 특정 과목하고 사람하고의 궁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 당연히 문과고 수학을 못했으니까 문과를 갔겠죠 그래서 하필 간 과가 경제학과예요 경제학과 있어요? 어우, 고생이 많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경제학과 가면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2학년을 갔더니 계량경제, 수리경제, 통계학 왜 나한테 이거 세상이 가혹하지? 이러면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과목들이 전공 필수였다가 제대하고 오니까 오, 전선으로 바뀌었네 오, 살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척척척 피해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너무 싫었어요 자, 그런데 관세사 공부를 어찌어찌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관세사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대학 가서 처음에 딱 교수님들을 보고 아, 나는 죽어도 저 교수라는 직업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빡 들었거든요 무슨 재미로 저 직업을 갔지? 맨날 책 보고 글 쓰고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이 말은 잘 들어? 난 저 직업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덕후가 된 거예요, 관세사 공부의 덕후가 24시간 모든 생각이 공부 생각밖에 안 돼요 저도 첫 경험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공부할 때 슬럼프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휴가 나온 친구가 야, 이 새끼야! 와요 딱 보는 순간 짜증나요 저 새끼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남자들 다 공감하죠? 나는 되게 휴가 오랜만에 나가는데 저 새끼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니까 짜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놀아달라고 온 거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몰입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세사 따고 대학교 4학년을 다니는데 그때까지도 군대도 안 간 동기 하나가 있었어요 답이 없죠 군대도 안 가고 맨날 술 처먹고 그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얘는 무슨 낙으로 사는지를 모르겠는 애였어요 야, 너 군대 나가 빨리 인마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허허허 이러다 애는 착해 그런데 얘가 갑자기 오는 날 오더니 얘들아 나 회계사 공부하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새끼가 드디어 미쳤구나 돌았구나 군대 나가라 이 새끼야 막 이런 반응이었겠죠 자, 그랬는데 얘가 정말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도서관에 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만났어요 공부 잘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죄송해요, 비속을 쓸게요 야, 존나 재밌어 공부가 존나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 만에 회계사 땄어요 그리고 군대도 회계장교로 갔어요 아, 뻥 아니야 진짜야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궁합이 맞는 과목을 딱 만나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되게 똑똑해지는 느낌? 네 하여튼 그런 걸 여러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오프라인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인강이 좋아요? 실강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효과적으로 보면 오프라인이 좀 남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격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수강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온라인만 100% 수강하셨다고 하는 분이 64% 그 다음에 100%든 아니든 오프라인을 수강하셨다고 하는 분이 이제 3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놓고 보면 온라인의 비중이 되게 높죠 근데 이것도 봐야 돼요 온라인을 수강했던 분들 중에 합격률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수강했던 분들 중에 합격률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면 합격률이 온라인만 들은 분들 중에는 2% 2.5% 오프라인을 병행한 분들은 합격률이 16.7% 거의 5배가 5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건 2차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다니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인강 보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낫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믿나요? 그렇죠? 맨날 속아지고 고시에 그런 말이 있던데 공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같이 지는 나를 보며 역시 내 자신은 강하다고 느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깰 거라는 걸 뻔히 알지만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20분만 자자 눈 떠보면 역시나 내일 아침 자, 우리 1차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리면 과목별로 두 분씩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구민의 간세사님하고 윤준필 관세사님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자, 무형 영어는 저하고 유센나 간세사 두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 두 과목을 여기 유지원 회계사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그리고 내국소비세법의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더 좋냐고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잘 판단을 좀 하시면 됩니다 샘플 강의를 들으시든지 네이버 검색해보면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유명한 분이겠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따끈따끈한 거죠 어제 그저께 나온 1차 올해 1차 합격자들에 대한 통계인데 자 총 405명이 합격을 했는데 남성 비율이 여기서는 좀 높네요 52%가 212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193명 47% 거의 5대5 비율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세요 조금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30대 26% 40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도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장년층들도 많이 붙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가 문제인 거죠 2차가 그래서 강의를 쭉 해보면 그 30대 40대 이런 분들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안 좋은 건 뭐다? 이해는 끄덕끄덕 잘 되는데 돌아서면 뭐였더라 이게 되고 학생들은 얘기를 해먹으면 못 알아쳐먹어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20대 초반 초중반의 학생들이 책으로 관세법을 다 통달한다 말이 돼요? 안되죠 이해가 안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다? 아 몰라 다 외워서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두 개를 합치면 참 좋긴 한데 암튼 자 그래서 2차로 가면 아무래도 2차는 이제 암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목별 평균 점수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법하고 내구 소비세법이 평균 점수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무형영화가 아무리 영어니까 좀 낮고 그 다음에 다 아시죠? 1차 과목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이 회계학 그래서 평균 점수가 37점이에요 과락을 못 넘기는 점수가 나와요 아 어떡하죠? 여기도 이제 과락률이 나옵니다 매년 그렇긴 하지만 올해 조금 높긴 해요 1차 응시생 중에 반이 넘는 57%가 거의 60%에 가까운 비율이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4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학원을 안 다닌 거냐? 아니요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문과죠 이과 있나? 이과 이과세요? 그럼 남의 영역 침범하지 말고 그냥 그쪽에서 계시면 안 돼요? 왜 자꾸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과 출신들이 있어요 보면은 회계학 공부를 되게 잘해요 정말로 회계학 점수 막 80점씩 받아요 근데 시는 공평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이과 출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영영어예요 무영영어가 너무 어렵대요 아무튼 대부분 문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회계학 조금씩 해놓으셔야 되고 뭐 경영학과 출신들은 그래도 회계학 공부 좀 해보셨죠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더라도 쭉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접수는 2180명에 해놓고 노쇼가 546명 그래서 응시율이 74%고 합격률은 이제 24%가 나왔고요 자 1교시가 관세법 무영영어인데 보시면 1교시 끝나고 지금 15명은 톡 꼈어요 가도 돼요 여러분 시험보다 그냥 가도 돼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5명은 A식으로 가버렸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있지만 과락률이 가장 높은 회계학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열심히 해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락률이 높은 게 무영영어 40% 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차 시험 과목 안내인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우리가 평균 60을 넘기면 되잖아요 과락 없이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당면 과제는 뭐냐 회계학을 무조건 몇 점 맞는다? 40점을 무조건 넘겨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상담을 오는 친구들 중에 보면 평균은 60이 넘어요 근데 회계학 과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균은 넘는데 근데 회계학이 몇 점인 줄 알아요? 짠듯이 37.5예요 여러분 일이 아닌 것 같죠? 그 친구들도 작년에 그랬어요 내일은 아닐 거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에요 그날 2번으로 밀까 3번으로 밀까 그 선택의 차이로도 바뀔 수 있는 점수잖아요 한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꼭 해놓으시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관세법은 못해도 80점 90점은 받아야 돼요 왜? 이 회계학 40점을 평균으로 이제 메워주려면 무슨 과목이 그걸 담당해야 돼? 관세법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8, 90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영영화하고 내구소비세법은 서로 서로에게 패를 끼치면 안 돼요 각자 두생하는 점수를 받아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한 과목이 확 무너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얘네들은 각각 60점 이상씩은 좀 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처음으로 하는 전문직 공부고 고시 공부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도 들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잖아요 의욕은 넘치고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들 고시 공부는 대충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충하라고 대충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사법고시가 없어졌을 때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준비하시던 분들이 10년 막 20년씩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잖아요 해운공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업종 전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업종 전환, 시험과목을 바꾼 거죠 공부 과목을 그래서 그 당시에 관세사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관세 공부를 쉽게 적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다른 과목인데 여러분 혹시 옛날 사법고시 책 본 적이 있어요? 헌법 1, 2, 행정법 1, 2 1차 시험 책을 피면요 양팔보다 더 많았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책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다 외웠을까요? 사실 사법고시는 암기 시험은 아니라 그분들이 적응을 아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그 두꺼운 책을 요리하는 방법을 다 알았거든요 책한테 덤비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의혹에 앞서서 무슨 영어책을 사고 토익책을 사고 책을 샀어요 공부를 한다고 도서관에 갔어 연습장 꺼내놓고 단어장도 해놓고 막 전자사전 해놓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혹이 있으니까 막 무화지경에 빠져요 정신 차리고 보면 3시간이 지나 있어요 되게 뿌듯하죠? 오씨 그래서 외우고 정리하고 다 해요 근데 그 책이 1000페이지짜리인데 한 5페이지 봤어 오늘 자 수고했다 집에 가자 갔어요? 다음 날 와 똑같은 패턴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 어제 거 좀 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요 그럼 오늘은 5페이지를 못 나가겠죠? 한 3, 4페이지밖에 못 나가겠지? 그리고 또 끝나고 집에 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우 지쳐 책이 줄질 않아 그래서 앞에만 손대 묻어있고 뒤에는 깨끗한 채 방치된 책이 사물함에 있다 없다 있잖아 그거 지워서 돈 궁하면 팔고 막 그랬잖아 그게 바로 책을 요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마추어처럼 공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책을 요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회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한 기본서를 한 3회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회독을 할 때 이제 목표가 각각이 다른 거예요 1회독 때 목표는 뭐냐 그냥 강의 듣고 필기 잘 해놓고 한 번 읽어보기 복습하기 이해되면 땡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해됐죠?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우리가 소개팅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 자녀는 몇 명 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일단 그 책이랑 나랑 이제 안녕 너는 관세법이니 그렇구나 너는 이런 애였구나 라고 알아가는 관계잖아 그럴 때는 그냥 대충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2회독 때는 이미 수업도 한 번 들었고 내가 한 번 봤잖아 그때부터 나는 이해를 목표로 보는 거예요 이해돼?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 그런 것 같아 하고 들었는데 혼자서 즐거워가면서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었지? 라고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해가는 게 2회독이고 3회독 때부터는 이제 암기를 슬슬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나눠서 책을 이렇게 잘게 잘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해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무식하게 그걸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시공부가 되게 중요한 시험인 거 맞고 되게 어려운 공부인 거 맞는데 오히려 좀 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됐죠? 책한테 덤비지 마 안녕 이러고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 아 너는 이런 애구나 이러면서 슬슬 읽어보세요 그냥 필기 열심히 하고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2차 공부까지 연습이 돼 있어야 2차는 여러분들 우리가 암기해서 써야 되잖아요 거의 100회독까지 해야 돼 100회독 가까이 그러려면 이 연습을 지금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관세법 뭐 이거는 설명은 나중에 관세법 강사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 관세법에서 우리는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80점 이상 자 그 다음에 무영영어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긴 한데 이 과목을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나 영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영어랑 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영영어 관세사의 무영영어는 무영실무 절차 이 절차도 잘 안 나와요 요즘엔 거의 90%가 국제협약 국제규칙에서 출제가 돼요 시험 범위가 있는 무영영어예요 영어 시험이에요 다만 시험 범위가 어떻다? 좀 많아요 근데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겠죠 일단 걔네만 잘 잡아놓으면 평균 60 넘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된 어떤 책을 봐도 다 알아요? 우리 문돌이들이 물리학 전공서적 보면 알아? 끄덕끄덕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무영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영영어 공부를 하시면 미국에 사는 뉴욕에 사는 마이클보다 무영영어는 더 잘할 수 있어 왜?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의 문제지 그래서 영어 못하는 것도 별로 문제 안 된다 마지막 수단은 뭐가 있다? 외워버려도 된다 그런 분도 저 실제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술은 주세 그 다음에 비싼 사치품에 뭐가 붙죠? 개별 소비세, 옛날에 특별 소비세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약 회계약은 재무회계를 기본이론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원가회계 문제도 한 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기본이론 과정이 없고 별도로 특강을 여러분이 수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선생님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차는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과목이 팀이 정해져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팀을 선택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F1팀이 임혜진 관세사님, 조천희 관세사님, 김병수 관세사님 계시고 무역실무에는 최곤수 관세사, 최진수 관세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 다음에 F2팀이 지금 판창원 관세사님, 오수교 관세사님, 최도원 관세사님 HS는 두 분이 계세요 F2에는 그리고 관세평가의 전용대,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 정지환 관세사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차 과목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 아닐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말씀을, 아 그건 좀 이따 드릴게요 자, 2차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1차 시험은 2교시면 끝났어요 80분, 80분, 2교시험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해요 내가 몇 달을 그렇게 죽어라 공부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오면 1시도 안 돼서 집에 오거든요 좀 허탈하지 그죠? 근데 2차는 아쉬울까 봐 하루 종일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80분씩 내 4교시를 보는데 근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사나 이런 시험들들은 보통 2차 시험을 3일 뭐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하루에 다 봐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 손가락이 약간 여기 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볼펜 하나 아침에 개봉해서 저녁에 다 써본 적 있어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요즘은 볼펜이 좋지만 저 공부할 땐 볼펜이 안 좋으니까 손에, 옷에 다 그 볼펜 똥 있잖아 범벅이었어요 막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4교시쯤 되면 사람이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을 때는 슬슬슬슬 힘 안 들이고 쓰는데 체력이 빠지니까 글씨는 써야겠으니까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를 악물고 써야 돼요 진짜 그래갖고 손가락이 힘이 들어 가니까 손가락이 직업병이야 뒤틀려 있어요 여기 검지가 아무튼 4교시를 보는데 이 2교시 끝나고는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꽤 긴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때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셔도 되고 도시락을 싸가셔도 되고 문제는 없는데 이 시험이 이제 6월달이니까 상하는 음식은 웬만하면 싸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사 드실 것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답안지가 제공이 돼요 2차 시험은 이게 이제 한 과목당 한 권이 일단 기본으로 주는데 보시면 22줄 16페이지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습지라는 게 나와요 연습지는 왜 필요하냐 지금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거의 논문 글을 쓰는 거잖아 에세이 그러니까 막 쓰는 게 아니라 목차를 잡아가지고 먼저 목차를 잡아놓고 이제 보통 글을 써요 그래서 이 목차 잡아놓으라고 주는 연습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 16페이지 그래서 80분 동안 이거를 다 채우느냐 당연히 다 채우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두 권도 씁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보면 그 좀 큰 종이긴 하지만 그 앞뒤로 꽉 채우나요? 야, 뭐 채우나? 근데 80분에 이거를 두 권씩 쓰는 변태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부를 1년 이상 하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세 공부에 뭐가 되는 거라고? 덕후가 되는 거라고 덕후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앞에 팔짱 끼고 계신 분 혹시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가 있나요? 없어요?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없어요? 관심 있는 분이 없습니까? 쉬는 시간에 평일, 평일 아니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쉬는 날 뭐 하세요? 운동? 어떤 운동 하세요? 클라이밍? 헬스랑? 아, 그 매달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만한 거 잡고 막 손가락으로 매달리는 그거? 어, 그거 보면 내가 막 손바닥에 땀이 나던데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뭐 게임을 좋아하고 나는 뭐 먹는 걸 좋아하고 나는 뭐 영화를 좋아하고 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데 요가를 하는데 친구가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날리야 그래서 나는 얘를 구원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요가를 다니게끔 꼬시려고 해 그러면서 나는 얘에 대해서 요가에 대한 장점 필라테스를 막 설명을 해요 1시간, 2시간 막 난 떠들 수 있지 않나? 그쵸?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아니면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 뭐가 됐든 나는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외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어, 시험도 뭐가 달라 관세법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나와요? 하차, 내가 이 정도면 다 알지 내가 전문가지 이러면서 딱 있어봐 이러면서 내가 할 말이 많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든데 내가 어차피 이걸로 먹고 살 거고 그쵸? 우리나라에서 내가 관세법은 제일 잘 알아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공부가 사실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오따쿠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가 재미가 느껴진다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가 재밌는데? 라고 느껴지면 어렵지만 재밌다고 느껴지면 그거 되게 좋은 신호예요 그린 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에 덕후가 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써요 충분히 다 씁니다 자, 수험 전략 및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 연간학습 커리큘럼인데 참 보세요 먼저 1차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건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오프라인 자, 5월, 6월에 기본이론 개강을 하고 7, 8월에 또 한 번 개강을 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5, 6월에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9월, 10월에 플러스 특강 다른 말로 하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9월, 10월 개강을 하고 11월부터는 문제풀이를 개강을 합니다 객관식 문제풀이를 이거는 주로 기출문제를 쭉 한 번 돌려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월에 가면 이제 OX 특강이라고 하는 마무리 특강 같은 게 열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2월부터 3월까지 거쳐서 이제 쭉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 게 앞으로의 1년 커리인데 자, 제가 볼 때 일단은 1차는 한 5개월, 6개월만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한다고 봐요 높은 확률로 내가 1차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못 붙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빠가거나 공부 안 했거나 갑자기 왜 그래, 반응이 빠가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 그쵸? 그러니까 5, 6개월 열심히 라고 하는 건 하루 기본 8시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이상 공부하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1차만 쭉 하기에는 어때요? 좀 비효율적이죠 우리는 진짜 승부는 언제예요? 2차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2차를 미리미리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놓으실 수 있는 건 일단 안정적으로 가자면 1차 기본이론 들으시고 7, 8월 때 우리는 비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뭘 좀 미리 들어놓으면 좋다? 2차 기본이론 2차 기본이론을 7, 8월 달에 좀 들어놓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근데 나는 좀 동차 합격을 좀 많이 좀 노리고 있다 마음속으로 상황이 좀 그렇다 아니면 나는 국제무역학과 출신이다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부터 시작하신다고 해도 굳이 말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늦어도 9월부터는 1차를 좀 시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여기다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그러시면 1차를 먼저 들으시고 2차는 7, 8월부터 좀 해보시는 게 맞아 그래서 2차를 7, 8월에 기본이론 들어보시고 어?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9월, 10월 달에도 이 심화이론을 좀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플러스 특강부터는 한 칸씩 뒤로 미루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그런 일정으로 가시면 되고 이거는 뭐 좀 이따 띄워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어도 되고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고시공부는 막 하시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목표 내년 1차 합격 또는 내년 동차 합격 그런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붙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목표가 뭐냐면 보통 학원 강의가 두 달 단위로 돌아가죠? 한 과정이 그럼 여러분들도 한 과정을 한 회독을 두 달 과정으로 좀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달 두 달마다 1회독, 1회독, 1회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1회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다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또는 일관 과목별 진도를 설정을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과목 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눈 뜨는 순간 오늘 내가 봐야 될 과목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가야 될 진도, 강의, 수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걸 다 끝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를 다 끝내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짜놓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계획은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짜요, 대충 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주일 시간표를 학교 시간표처럼 짜놓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하루에 네 과목을 다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4교시로 나누면 되고 저도 이제 4교시로 해봤는데 저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더라고요 공부를 딱 하면 바로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딴 생각하다가 스르르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공부가 딱 탄력을 받아서 할까 하면 벌써 시간이 돼서 다음 과목 봐야 될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과목을 보니까 이게 너무 텀이 짧아서 하루를 3교시로 나눴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네 과목을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월요일날 빠진 과목은 무조건 화요일날 껴놓고 그 다음에 보통 오후나 저녁시간이 시간이 많죠, 아침보다는 그럼 일정 시간은 회계약으로 다 깔아버릴 수도 있고, 저녁을 이해되셨죠? 그렇게 일주일 시간표를 딱 짜놓으시고 그게 이제 8번 반복되잖아요, 두 달 동안 그러면 관세법을 하루에 몇 번씩 몇 페이지씩 나가야 될지가 나오잖아, N분의 1 하면 그죠? 일단 그렇게 짜시라고요, 간단하게 해보고, 내 능력에 맞으면 가고, 아니면 좀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다 잡아놓으셔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돼요, 공부 그리고 그날 그걸 다 끝내야 주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2차 공부를 좀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늦어도 12월까지는 이론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다 잡아놓으셔야 되고 여기 최소 2회독이라고 돼 있죠? 3회독 합시다 3번은 봐야죠, 3번 3번은 돌려보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처음 볼 때 두 달이 걸리면 두 번째, 세 번째 회독할 때는 그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늦어도 1월부터는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보다도 문제풀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풀이로 무조건 넘어오셔야 돼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좀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테스트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회독의 한 단계예요 기초문제를 통해서 회독을 하는 건데 자꾸 문제풀이에서 뭔가 완벽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기본 이론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문제풀이 안 들어? 그랬더니 아니 기본 이론을 좀 더 완성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 이론을 얼마나 하면 완성이 될까요? 완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자꾸 100점 맞는 공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60점 넘기면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70점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책만 보고 관세법을 어떻게 다 알아? 그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무조건 외웠던 건데 나중에 수습 받고 실무 나가보니까 아 이게 그때 그 소리였어? 무슨 느낌인 줄 알죠? 글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를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문제풀이로 넘어오셔라 그러면 기본 이론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꼭 말씀을 드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월달, 2월달에 진행이 되는데 1교시는 관세법하고 무용영어죠? 그럼 어느 과목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용영어 그럼 관세법을 최대한 빨리 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20분 컷, 25분 컷 이걸 테스트를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2교시예요 빌어먹을 회계약 누가 회계약을 넣어놓은 거야? 관세사 시험에 한 7, 8년 반 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회계약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아무튼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는 모의고사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무조건 빨리 들어올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합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이 친구들은 2차 시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암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계획과 합숙량 제가 말씀드린 거 나왔죠? 공부 막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격자잖아요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이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해한 거를 답안지에 쓰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게 마지막까지 중요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암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자 암기가 있고 이해도가 있다면 어느 게 더 먼저죠? 순서가? 이해가 먼저죠? 그리고 암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고 처음부터 막 암기한다고 덤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암기하는 거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 1년은 어떻게 해요? 이해 되셨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다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공부할 때 팁을 드리면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됐다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 부분을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었어라고 기억하는 걸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 이해 돼? 근데 그건 내가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지 내가 이해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건 뭐냐? 책을 랜덤으로 막 펴 아무 때나 펴 펴서 그 관세법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뭐 동생, 언니, 오빠 다 있죠? 불러 야, 언니, 오빠 이리 와봐 해서 앉아봐 내가 관세법에 분할 납부 제도에서 설명을 해줄게 라고 내가 말로 술술 설명을 하는데 얘가 끄덕거려 그럼 난 이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내가 나만의 언어로 내가 이 사람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그게 내가 이해한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봐야 돼요 책을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먼저 해보는 게 좋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 관세사 덕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아니, 다섯 명만 끄덕거렸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수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회계약, 작년 회계약 기본인원을 미리 수강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5월까지 노는 꼴을 못 봐요 이제 벚꽃 다 졌죠? 더 볼 곳이 남아있어 이제? 장미? 장미? 또 그 에버랜드 가야 되나? 자, 여러분들 왜 웃어? 얼굴이 왜 빨개져?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 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쾌락과 어떤 감정과 이런 거에 쫓기지 않고 우리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앞으로 공부를 하는 머신이 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나 관세사 공부할 테니까 건들지 마 전화하지 마 그랬는데 여기서 친구를 선별이 돼요 너는 의리도 없다, 어쩌다, 졌다 하는 애들은 손절 정말 좋은 친구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와요, 찾아와요 공부 잘 되냐? 이러면서 밥 한 끼 사주고 가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찐친구 근데 생일 파티다, 다 모였다, 왜 안 오냐 이 새끼야 의리 없는 새끼야, 뭐 이런 새끼들은 손절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저도 되게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1학기 끝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면 제 청춘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끝난다고 생각해서 더 놀다 가자 늦게 갔어요 근데 군대를 늦게 가니까 안 좋은 점 1번, 선임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제 남동생 나이뻘 되는 애들이 저한테 욕하고 우리 때 막 때렸으니까 때려요 더럽대 기분 그 다음에 2번,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미 25시 돼버렸어요 너무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친구들은 군대 빨리 갔다 온 친구들은 어학연수도 가고 휴학도 하고 하는데 저는 25대 가지고 제대를 하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IMF가 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왜 군대 빨리 안 갔지? 그래서 노느라고 그럼 내가 뭐하고 놀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뭐하고 놀아요 지금? 그치? 별거 없지 내가 뭐가 빠져서 운동에 빠졌든 아니면 춤을 배우러 다녔든 아니면 뭘 배우러 다녔든 간에 뭔가 덕후처럼 뭔가 빠져서 놀았다면 뭐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냥 어영부영 그냥 시간 때운 거예요 공강 있으면 친구들하고 남자애들은 밖에서 커피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어제 술 먹은 무용담 얘기 4차까지 가서 어디서 누가 터하고 막 그런 얘기들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연락하냐? 안 해요 몇몇 남아있는 친구가 없더라고 그때는 그 친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들고 지나다 보면 별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 삶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놈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오케이?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갈 거고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주면 어 땡큐 넌 좋은 놈이구나 합격하고 내가 꼭 보답할게 근데 저놈은 막 땡땡거려 아니면 관세사 별로라고 계속 옆에서 염장질러 확실히 그런 애들은 손절 그래서 앞으로 주인공이 여러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